여러분,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합니다.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인터넷, 혹시 갑자기 인터넷이 끊어져서 하루만 못 써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아, 그런데 그 인터넷의 모든 어마어마한 정보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쓰시는 기계는 단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글자나 비디오를 화면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정보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다시 말해서 저기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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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말만 클라우드라고 하지 사실 땅에 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아니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이 지상에 거다란 창고를 재워놓고 엄청난 하드 드라이브와 컴퓨터를 돌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비디오와 다른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천, 아니 수만, 또는 수십만 개의 하드 드라이브와 컴퓨터가 한꺼번에 돌아가는 건물이 전세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2012년에 전세계의 약 50만 개였던 데이터 센터가 2018년에 나온 발표를 900만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중 300만 개가 미국에 있는데 포브스에 의하면 그 300만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500메가와트급의 34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를 몽땅 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획기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안 나오면 전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된 전기가 4년마다 두 배씩 늘어나게 되고 2028년엔 캐나다 전체에서 쓰이는 전기만큼 아 그리고 2030년에는 지구 전체 전기 사용량의 10%를 데이터를 복원하고 전송하는 데 쓰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가 되려면서 모든 차에 장착된 여러 개의 카메라가 찍는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센터로 전송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 많은 건물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온도 조절입니다. 컴퓨터에 일을 많이 시킬수록 열이 많이 납니다. 이건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시키지 않으면 컴퓨터가 망가지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이것도 사람하고 똑같네. 제가 한 20년 전에 직원 100여 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되면서 짧은 기간에 갑자기 1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나자 회사에 있던 컴퓨터 기계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에어컨 3대를 돌리는 것도 부족해서 선풍기 5대를 계속해서 돌려서 간신히 서버 컴퓨터의 온도를 낮추고 있었는데 에어컨 한 달라도 고장이 나면 서버가 녹아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를 딜리버리 못해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사장이 직접 나서서 기계실 온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 건물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는 데만 건물 전체 전기량이 약 30-40%의 전기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기 소모를 줄이려고 컴퓨터 안에 물을 호수로 흐르게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의 그 누구는 그런데요. 그냥 컴퓨터를 물속에 넣어버리면 안 뜨거워지잖아요. 참 황당한 아이디어지요. 컴퓨터에 물이 들어가면 망가져요. 그런데 있잖아요. 컴퓨터와 하드 드라이브를 방수되는 통에 집어넣고 물에 넣어놓으면 아마도 괜찮겠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의 장단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다 속 데이터 센터의 첫 번째 장점. 당연히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엄청난 전기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물속이라서 컴퓨터에 열을 식혀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다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류의 흐름과 밀물, 썰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클라우드 서버를 100% 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지에서 전기를 전혀 끌어오지 않고 바다 속 신재성 에너지로만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 센터의 설치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건물 하나 땅 위에 지으려면 땅을 사든가 임대해야 되고 건물을 설계하고 허가받고 고압의 전기 끌어오고 주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 1, 2년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물속에 건설하게 되면 단지 90일 정도면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점 셋째, 이런 데이터 센터는 인구가 밀집한 곳에 가까이 세우는 것이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해서 좋은데 전 세계 인구 밀집 지역이 주로 바다나 강, 호수 근처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테스트하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넥특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2015년 작은 프로토타입 데이터 서버를 바다 속에 105일간 집어넣고 실험을 하게 되었죠. 그 기간 동안에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상 건물 안에서 썼던 전기량의 약 3%만 전력 소비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에 흥분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커다란 컨테이너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바다 밑바닥에 설치하게 됩니다. 장소를 스코틀랜드 북쪽 바다로 정했는데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조력발전 실험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밀무가 썰물을 이용한 발전으로 그 모든 전기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마구마구 스치는 질문! 그런데요, 컴퓨터가 작나면 어떻게 고치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질문에 고장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기계실엔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아, 왜냐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컴퓨터가 돌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 속 기계실엔 사람은 생존할 수 없지만 컴퓨터에게는 최상의 조건으로 산소 대신 질소를 채워놓고 수분을 최대한 없애서 기계가 부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핵 잠수하면서 쓰인 특수코팅을 이용해서 바다 속 따개비가 표면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왜냐면 따개비 때문에 열 전도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5년 동안은 사람의 접근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여러분은 구름 속이 아닌 바다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저의 비디오를 보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라는 표현 대신에 Under the sea 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네, 지금까지 TSP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NDER THE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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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 UNDER THE SEA 4